What's Good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x7 Chilling 이예요 자 오늘 제가 리액션할 비디오는 원래 이 음원이 나온지는 시간이 좀 지났고 저는 예전에 우연하게 한번 들어본 음원인데 구독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원밀히 피처링을 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처음 보는 래퍼인데 Super G입니다 Super G Super G라는 새로운 래퍼가 나타났어요 이 곡의 이름은 피니 꾸똥마 라고 되어있고 구글 번역에서 알려주기를 This year I have to come 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나의 해가 될 것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을 갖는 약간 의미의 곡의 이름인 것 같아요 피처링이 원밀이 했고 프로듀싱이 6Key가 했습니다 처음 보는 래퍼인데 원밀과 6Key가 참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일이네요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역시나 올해 굉장히 좀 나는 열심히 헛설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 곡을 예전에 들었거든요 한번 조금 의외였던 게 6Key가 제가 들었던 6Key의 프로듀싱과는 조금 바이브가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도 6Key가 곡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원밀이 오토튠이 없는 상태로도 래핑을 좀 하다보니까 또 한동안 또 오토튠이 없는 원밀의 래핑에 적응이 되었는데 이 곡에서는 또 그의 전매 특허인 오토튠이 있는 상태로 또 래핑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좀 제대로 된 원밀의 래핑을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디오이기 때문에 오디오 리액션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즈의 피니쿠똥마 피처링 원밀이고요 프로듀싱은 6Key입니다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게요 야오켓 렛츠 게린 투 스파일이 약간 남미 느낌이야 배드보니 제이발빈 스타일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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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소리가 슈퍼즈가 맞죠 처음에 저는 원밀하고 톤이 약간 비슷해서 헷갈렸어 잠시 플로우를 되게 리드미컬하게 잘 짰다 랩 괜찮게 하는데?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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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비디오 찍으면서 크게 들어보니까 되게 좋네 오오오오 오오오 야 이거 쿠페차 타고 질주하면서 들으면 되게 좋겠다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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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버원 트랩스타다운 랩핑이었습니다 오오오 오우 오우 오오 래퍼 래핑 원밀히 잘하긴 했는데 여기 이 슈퍼지 라는 래퍼 래핑이 상당히 괜찮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거 아니죠 어 진짜 좋은데? 태국 힙합 씬에 꽤나 괜찮은 실력의 래퍼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좀 놀랐던거는 리듬을 되게 잘 이해하고 리듬을 되게 그 썰핑 타듯이 파도에 썰핑 타는 사람처럼 굉장히 잘 이해하고 랩을 굉장히 잘 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톤이 원밀하고 비슷해서 잠시 헷갈리기도 했는데 대결 플로우가 나이스하고 좋네 원밀은 여전히 뭐 비스트 같았고 워낙 뭐 흑인 래퍼랑 다름없는 랩을 보여줬고 원밀의 벌스가 좋다고 해서 슈퍼지의 벌스가 절대 밀린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바이브 자체가 저의 귀가 이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6K의 프로듀싱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여가지고 약간의 의외성이 있었어요 아 이거 뮤직비디오가 있으면 더더욱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 이거 진짜 괜찮네 어 괜찮은 래퍼가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사이버 칠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고쿵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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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